안녕하세요 장비그라퍼입니다. 이번에도 제 애장하는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사진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모를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놀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초의 35mm AF-SLR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시스템이죠. 심지어 알파 7000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정리했지만 그간 거쳐간 필름 알파 시리즈도 몇 개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미놀타는 사무용 기기 분야가 남아있긴 합니다. 카메라 사업부 부분이 2003년 코니카와 합병되어 코니카 미놀타가 되었고 2006년 카메라 및 필름 사업체를 소니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니에서 알파 마운트 기반의 알파 100을 시작으로 알파 900까지 DSLR과 알파 9 같은 DSLT까지 현재 FE 마운트에 나오는 Z 렌즈군의 초석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미놀타 수동기기의 이야기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을 통해 많이 유통된 미놀타 X300과 X700이 더욱 유명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전자식 미놀타 카메라를 선호했던 제가 미놀타 수동기 중 가장 고급 스펙인 황봉 재질의 미놀타 XK 모델에 눈독을 들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며 국내에서는 구하지 못해서 2007년 이베이를 통해 영입한 기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목차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린 연도표에도 있었지만 1973년 시작하여 1981년까지 생산된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스펙만 보더라도 모두 미놀타의 MF SLR 카메라 중에서도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카메라이긴 합니다. 유일무이하거든요. 1972년도만 해도 니콘과 캐논의 경쟁 구도가 한창일 때이긴 했었습니다. 당시 이 카메라들에 비해 월등한 전자식 퍼포먼스를 가진 제품이었으나 시장에서는 외면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프로 시장에서는 모터 드라이브가 필수였는데 XK는 모터 드라이브가 없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미놀타도 3년 뒤인 1976년 모터 드라이브를 탑재한 모델을 내놓긴 했지만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이번에도 또 한번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시장의 평가와 별개로 자동 노출과 파인더 교환 등은 기술적 사용 친화적인 카메라로 인식되긴 했었습니다. 다양한 전자식 기능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외관 및 성능을 설명하면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 부분과 파인더 부분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파인더와 교체됨에 따라 파인더마다 조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디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카메라들에 비해 설명할 것이 많을 듯 하네요. 일단 전면부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렌즈 마운트입니다. MCMD 렌즈들의 사용이 가능하구요. 그 좌측에 있는 것이 셀프 타이머 레버이며 아래로 끝까지 제치면 셀프 타이머가 장전되고 바로 위에 나타난 버튼을 누르면 기분 좋은 태엽 소리와 함께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셔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고 셔터가 눌리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셔터를 장전해야만이 셀프 타이머가 완료되는 사항이구요. 사실 그렇게 자주 사용할 기능은 아니지만 참고삼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간까지만 레버를 돌려두면 셀프 타이머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셀프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립의 세로로 긴 버튼은 센스위치인데 그립을 잡았을 경우에만 전류가 통해서 노출계 등의 전원이 공급하게 해주어 쓸데없는 전력의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AE 파인더와 연동시 작동되는 사항으로 AE 파인더에서 전원을 오프해도 센스위치의 작동은 유효합니다. AE 파인더의 전원을 항시 전원으로 해두면 센스위치와 상관없이 노출계는 항시 작동하게 됩니다. 일본 내수시장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저들에게 해당 스위치를 제거하는 서비스도 해주었다고 하네요. 하단에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는 심도미리버기가 가능합니다. 렌즈 후면에 조리개 연동 레버가 있는데 촬영시에만 해당 조리개로 조여지고 평소에는 조리개를 조여도 최대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초점 맞출 때 파인더로 보여지는 상을 최대한 밝게 유지를 해줍니다. 셔터 순간에만 설정 조리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항이구요. 살짝 누르면 튀어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조리개 수치에 따른 심도와 밝기를 파인더에 그대로 반영해줍니다. 참고로 레버가 빠진 상태에서는 미러락업 기능을 겸하는데 레버를 돌려 빨간점과 일치시키면 미러락업이 됩니다.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미러도 완성복귀하게 되구요. 마운트 옆에 보이는 것 중 최상단에 있는 것이 렌즈 릴리즈 버튼입니다. 렌즈 교환형 카메라로 렌즈를 장착했다가 분리할 때 누르고 렌즈를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래가 외장 플래시 연동할 때 사용되는 싱크터미널입니다. 현재 플래시 등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구요. 하단의 레버가 X와 FP 플래시 타입에 따른 변환 레버로서 X접점 동료 속도는 4초에서 100분의 1초이며 FP 플래시 벌브는 전속의 동조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측면부는 배터리 체크 등이 있는데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적색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 것은 맛이 갔는지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2년 전까지는 들어왔던 것 같은데 좀 슬퍼지려고 합니다. 필름 뒷판에는 감도 표시가 된 플레이트가 있으며 장전한 필름을 넣을 수 있는 필름 메모 홀더가 있습니다. 전기용과 후기용으로 나뉘는 부분으로 전기용은 단순히 감도표만 표기된 사항입니다. 후기용으로 와서야 필름 메모 홀더가 있는 것이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파인더를 제외하면 후면부 버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인더 리리즈 버튼이구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고정된 파인더가 풀리고 손으로 들어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교체 가능한 파인더는 총 6종류가 있으며 파인더가 빠지고 나면 스크린이 그대로 노출되어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없어도 마치 중형의 TLR 같은 느낌과 감성샷을 찍을 수 있지만 좌우가 반전되는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지금 봐도 상당히 밝은 스크린으로 고급진 맛을 보여주구요. 교체 가능한 스크린은 총 10종으로 저는 스플릿 마이크로 프리즘이 달린 PM형입니다. 1976년 발매된 모터 드라이브의 기본 스크린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을 뺀 김에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것이 필름 대감기 레버입니다. 레버를 펼친 후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면 되구요. 필름을 넣을 때나 필름실을 열 때 레버를 올려주면 되고 최대한 당기면 필름 뒷판이 열리게 됩니다. 필름 이송 레버 우화단에 있는 작은 버튼은 액세서리 슈를 탈착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좌측 끝에 있는 접점을 통해 하시와 연결이 되고 탈거할 때는 해당 버튼을 누른 후 빼주면 됩니다. 구조 자체도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체결해두고 사용하기엔 필름 대감기 레버가 가려짐으로 불편하긴 합니다. 가운데 스크린이 있고 그 좌측에 보이는 레버가 장로출 벌브 셔터입니다. 셔터 다이어리 벌브 셔터 위치에 있을 때 사용 가능하구요. 위치는 한 이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돌출부를 눌러서 B에서 이쪽까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작동이 되구요. 그 옆에 있는 것이 필름 이송 레버입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셔터가 있으며 기계식 릴리즈 홀도 있는 사항입니다. 필름 카운터는 돋보기 창으로 되어 있고 36판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단부도 심플합니다. 맨 좌측에 있는 사항은 필름 수와 필름의 종류를 표현해주는 사항이며 실질적인 조작과 연계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배터리실이고 오픈 쪽으로 빨간 점에 위치되면 배터리실이 분리되게 됩니다. LR 사서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여담이지만 X나 B 외에 셔터 스피드로 위치시킨 후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셔터를 누를 경우 미러가 잠기게 되는데 이때 배터리실의 돌기를 눌러주면 원장 복구됩니다. 고장이 아니니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네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상박대 마운트홀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필름 릴리즈 버튼입니다. 다중 노출을 촬영할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른 후 필름 이송 레버를 감아주면 셔터만 장전되게 되구요. 필름을 다 소진하여 대감을 시에는 해당 버튼을 누른 후 상단에 필름 이송 레버를 감아주면 됩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파인더는 총 6개의 파인더가 있습니다. AES 파인더는 1976년 모터 시리즈가 나올 때 함께 나온 파인더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인더이구요. 해당 파인더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로 앞에 CDS 셸이 아닌 CD 컴퓨터 다이오드를 채용하고 있어서 CDS 셸을 사용하는 AE 파인더에 비해 측광 범위와 반응 속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덕분에 모터 드라이브의 구동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으며 파인더 내부의 적정 셔터 스피드는 LED로 표현이 됩니다. 파인더 전면부에는 매력적인 소문자의 미놀탑 폰트와 내부 지침개 표시를 위한 수강창이 있습니다. 수강부를 가리면 파인더 내부에 보이는 우측의 셔터 스피드 표기 부분이 사라집니다. 상단부를 보면 익숙한 감도 다이얼과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는데 감도는 우측의 버튼을 누른 후 다이얼을 돌리면 ISO 12부터 6400까지 설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단 돌기는 노출 보정이 가능한데 2분의 1스탑씩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3.0까지 가능하며 감도 조절을 통한 증간방식이구요. 바로 옆에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오토는 AE 기능을 통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이 가능하며 X, B 셔터와 함께 1초에서 2천분의 1초까지 설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상단의 버튼을 눌러야 락이 풀려 다이얼을 돌릴 수 있으며 벌브 셔터에서 2천분의 1까지는 자유롭게 돌리면 됩니다. 다만 오토에서 2천분의 1쪽으로는 바로 넘어가지 않으니 무리하게 힘을 주어 망가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 하단에는 0.5스탑씩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노출 보정이 가능한 다이얼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장금이 걸려있는 상태로 레버를 살짝 들어올려 락을 풀어준 후 돌리면 됩니다. 좌측에 레버가 있는데 파인더의 저속 셔터 부분과 고속 셔터 부분을 스위치해주는 레버입니다. 누르면 저속 구간이 보이고 놓으면 고속 구간이 보이며 누른 상태로 위로 돌려주면 저속으로 고정이 됩니다. 후면부에는 뷰파인더 저반부와 좌측에 전원이 있는데 오프 시에는 전면에 센스위치를 누를 시 측광이 되고 점 하나일 시에는 지속적인 측광은 하나 센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만 LED에 표기가 됩니다. 이중원의 경우에는 항시 측광을 하고 이를 파인더 내 LED에도 항상 표기를 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파인더 우측에 있는 파인더 아이피스 레버는 벌브나 장로출 시 파인더를 통해 잡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차단막 레버입니다. 여담이지만 파인더를 분해했다가 재결합 시에는 메터플릭 컵힌을 빨간색 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체결해야 되구요. 여타 파인더도 한번 간략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1 발매 시 기본으로 함께 나온 AE 파인더입니다. 마치 뱃머리 같은 뾰족한 헤드가 인상적이구요. 두 개의 CDS 쉘과 바늘형의 노출 지침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M형 파인더는 AE의 저가형 버전이라고도 생각되며 일본 내수용으로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를 통한 오토모드가 없으며 뷰파인더 차광 레버 등과 노출보정 레버 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P 파인더는 별도의 측광장치는 없이 단순한 프리즘 파인더라고 보시면 되구요. W는 웨스트 레벨 파인더로 아무런 기능은 없습니다.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가격이 무려 20만원 가까이 하더라구요. H 파인더는 고배율 파인더로 6.2의 배율을 가지고 있는 파인더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단에 필름 대감기 레버를 들어올려 뚜껑을 열어줍니다. 좌측의 필름실에 필름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넣어주구요. 필름을 쭉 당겨서 반대편 스프레 걸어주고 톱미를 좀 감아서 필름이 잘 걸리도록 해준 다음에 필름이 어느정도 걸렸다고 생각되면 필름 이성 레버로 한번 테스트를 해줍니다. 잘 걸렸으면 뒷판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필름에 맞는 감도를 설정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최근 카메라들과 다를게 없어서 편리합니다. 일단 필름을 장전해주고 파인더를 보며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초점은 스플릿 스크린이나 마이크로 프리즘으로 비교적 편한 형태로 어렵지는 않구요. 상단 창에 보면 조리개 수치가 표기되어 조리개 조절과 함께 우측의 LED 지침을 통해 셔터 스피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셔터 스피드 우측에 보이는 창으로 현재의 모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오토, 동조, 벌브, 1초에서 125분의 1초까지 현재 다이얼 상태를 표기해줍니다. 그리고 살포시 셔터를 눌러주면 촬영이 끝나게 됩니다. 필름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셔터가 장전되지 않으면 하단에 필름 릴리즈 버튼을 눌러준 후에 상단에 필름 이성 레버를 펼쳐서 필름이 다 감길 때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스프레서 필름이 빠지는 소리와 헐거워진 느낌이 들면 완전히 들어올려 뒷판을 열고 필름을 빼어줍니다. 황동 재질의 묵직한 멋스러움 완벽히 자동화된 노출 연동에 편리한 촬영 밝고 넓은 뷰파인더와 LED 지침으로 인한 좋은 시인성 배터리가 없어도 긴급하게 촬영이 가능한 기계식 비상 셔터로 전자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신뢰성 있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오래전 모델이기에 시도 저절 장치가 없어 디옵터를 별도로 장착해야 하는 등의 소소한 불편함은 있으나 촬영의 편의성만큼은 80년대에 나온 카메라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흔한 미놀타의 X700이나 X300 등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에 타사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놀타 골수 유저라면 시에리와 더불어 권하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